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체엠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드는 고민은 내 종목 괜찮나 일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로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초창기에 빨리 올리신다면 그거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메인입니다. 전화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크게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기대감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약간 코스피가 지금은 0.6% 정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0.3% 정도 이렇게 살짝은 뜨고 있지만 어제 조금 빠지면서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해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딱히 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연준의 스탠스라고 하죠.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미 왔고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거 경제 위기, 경제 침체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연말까지 또는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김칫국부터 마셔야 되는 시장인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제 그런 반등, 단순 기술적 반등에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 증시는요. 여기서 바닥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인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차트상으로는 2200포인트부터 2500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빨간 선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작년 말쯤 여기 돌파가 일어났을 때죠. 11월에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락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세는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하락이 끝나면 바닥을 잡고 자리를 잡는 어떤 횡보세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하면 하락이 끝났다고 해놓고 왜 여기가 떨어집니까? 하락이 끝났다고 해놓고 오늘 0.6% 빠지고 있는데 왜 떨어집니까? 에이 틀렸네 실력도 없는 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말인 것 같아요. 하락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대세 하락세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긋지긋하게 1년 동안 2년 동안 질질 끌고 오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저 하락세 자체는 이제는 끝이 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리를 잡는 박스권,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는 바닥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바닥의 모양새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지수는요. 아무리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2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떨어지면 2200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큰 기대감이 생긴다면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가겠지만 저는 지금 그럴 일이 조금 만들어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바닥이 만들어질 때 2500까지 올라오질 못하면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저점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와 악재 그리고 두려움과 기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번 봤을 때 시장에는 악재가 더 많이 남아있고 두려움과 위기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파도 했고 추세가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돌파가 되었고 거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2200에서부터는 안 빠지고 있고 환율도 잘 내려와 있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희망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단순 기술적 반등인데도 불구하고 반등 나오잖아 거봐봐 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고 있을 때 지금 지수가 약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본전을 찾거나 수익이 낫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러긴 힘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슥 득을 보시는 분들 5%에서 많게는 20, 30%까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단기적인 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시장은요. 그렇게 득볼 게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필두로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를 빼놓고 나서는 품절주라든지 신규 상장주라든지 거래 정지 이후에 풀려있는 종목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되어 있던 외면하고 있던 그런 테마주들이 약간 급등 나오고 정책 테마, 정치 테마들만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이런 건 기술적 반등으로 속빙 강정처럼 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증시는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결국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박스권의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내려간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어쨌든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때 앞으로 박스권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나 일단 여기서는 박스권을 여기서 2200부터 500까지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까지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박스권의 고점이 2500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면 저점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하락세가 끝난 건 맞으나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야씨 2100이나 지금 2300이나 바닥인 건 매한가지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살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신중농자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최대한 저점에 가깝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가 지금 과한 기대를 했다면 당연히 실망으로 변질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고점을 꺾고 내려가는 이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모양 자체가 찝찝은 하지만 하락을 보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언제부터 하락인가 하면요. 최근에 올라오다가 찝찝하게 모양을 바꿔나가는 구간이 있었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살짝 올라오다가 꺾어나오는 자리가 보일 거예요. 이 자리가 23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시기는 역시 명절 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1월 들어오자마자 명절 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 후에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간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따라 붙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절 이후에 얘가 저점을 내려갔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그린다면 오히려 좋은 거고 그 쌍바닥 그릴 때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감들이라든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잘 된다면 오히려 땡큐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저점을 무너뜨린다면 무너뜨리는 대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땡큐우가 되는 거고요.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금 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막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사면 되죠.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내려가도 사도 되고 올라가도 사도 되고 옆으로 가도 사도 되고 그냥 사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먼저 사버리게 된다면 내려가면 물리게 되는 거고 올라가면 득을 보는 완전히 딱 그냥 기로에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처지를 뭐 아니면 도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득볼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단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단타에 좀 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매매를 꾸준히 해오셨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신규 종목을 자꾸 산단 말이죠. 득은 더군다나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단타를 하는 몇몇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당신들도 신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야지 뭐합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잘할 수 있지만 남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남은 물리는 종목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 책임져줄 거 아니면 조용히 좀 있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분들 잘하는 거 알겠는데 잘한다면 혼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덤블링을 잘한다고 해서 야 너도 지금 덤블링해야지 하면 상대방은 할 줄 모르고 목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걱정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당신들도 지금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들은 안 하는 게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TV를 보고 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이 지금 사야 된다 단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겸손하게 남들을 책임져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 물려있는 종목으로도 벅차요. 이미 그 벅찬되서 또 새로운 종목을 사라 교체해라 그렇게 부추기지 말라는 제가 부탁과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좌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그런 사도 된다 단타를 해야 된다 지금 사야 되는 시기다 지금 짧게 짧게 사가지고 수익 보면 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물리는 종목이 많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왜? 저는 그걸 또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남들이 뭐 수익을 냈네 하는 말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이 몰려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이때 추가하면서 하면 되겠다 싶은 제가 타이밍 때 지금은 사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명절 이후까지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역시 차트가 여기서 꺾여 내려가서 2350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저는 역시나 저점을 깨뜨리는 하락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매수가를 화끈하게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상승이 있다고 보죠. 저는 올해는 차트 모양이 상고하죠. 상저하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오자 모양으로 그냥 중순이 제일 좋았다가 꺼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지금은 상반기가 되겠죠. 이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어떤 추가 매수를 해놨느냐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본전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두운 범위인데 지금 딱 어두워질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방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나오구나. 한 방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매수 기회를 알려드릴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면 되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저를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그 경각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추가 매수가 되는 기업인가 아니면 다른 기업을 사는 게 나은가를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엔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주성 엔지니어를 갖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4,8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회사가 보면 재무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데 이게 정말 안 가서 회사가 아직 거기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건지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안 간다고 하기 전에 내 회사, 이 투자한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회사가 간다 안 간다 전에 일단 주가가 한번 갔냐 안 갔냐를 봐야 돼요. 갔으면 얘는 다 타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재무제표를 보고 아무리 봐도 좋아하신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안 가죠? 얘 좋아질 거라서 갔다고 이미. 좋아질 거라서 그러니까 2023년 지금 2022년에 좋아질 거라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가 5천 원부터 2만 7천 3만 원까지 6배가 올라갔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뒷북 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뒷북을 친다. 좋아진 걸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이 좋아질 걸 사야 되는데 아니 지금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요 하면 이미 해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거품이 빠져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안 갈 수밖에 없고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요. 좋은 기업은 맞기 때문에 얘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만약 여기서 지금 실적이 늘어난 데서 또 늘어나거나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2024년과 2025년은 어떻게 되냐면 또 주가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좋아질 거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되는 건 재무제표를 보니까 좋은 데요가 아니라 앞으로 업황을 보니까 좋아질 건 데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전문가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미래인데 그렇죠?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사장님도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고 믿고 좋아지게끔 만들고자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데 왜 안 가줘? 라고 하는 거에 해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반도체 전공장비도 만들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들기 하고 태양광 그런 쪽으로도 엮여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자체가 항후 조금 멀리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기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감산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말은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말이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굳이 생산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어두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좀 버텨질 텐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고 평택 공장도 지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괴로울 수는 있으나 향후 한 2024년, 2025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얘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상 들고 갔을 때 불리하진 않으나 이 어둠이 어디까지 짙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 이하, 8천 원 이하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좋아서 좋은데 왜 빠지지가 아니라 한탕 해먹은 걸 샀기 때문에 다시 한탕 해먹으려면 힘이 필요하겠고 힘을 모아야 되겠고 파티 준비를 하고 잔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준비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 단계. 그 준비 단계 때 사셨으니까 왜 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왜 파티를 안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파티 이미 이전에 끝났고 다음 파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엇박자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청자님께서 시간을 조금 좀 이렇게 기다리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안고 싶다면 본전쯤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등 나왔을 때 전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이제는 준비가 끝나고 파티가 시작하기 전쯤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투자인 거지 지금부터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저는 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를 잘 못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사거나 그냥 나는 뭐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좀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다가 만 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8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 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기까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천 원까지 떨어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한다. 나중에 파티를 위해서 좀 더 모아놓고 비중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상승 나올 때까지 상승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한 3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15% 5,100원. 15% 5,100원이고요. 네.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해도 될까 싶어요. 아니요. 일단 보안 관련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드림 시큐리티가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 있는 상태고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상담했던 종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상담했던 종목은 약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데 보안 관련주는 오래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파티가 열리기 바로 직전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는 어찌됐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분야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로봇이 발전을 한다든지 자율주행이 발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해킹해서 로봇으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필요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지수예요. 지수가 빠지면 얘가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이 그냥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얘는 다시 한 번 지금 올라가는 거 최근에 올라가는 거 같아 보이지만 지수가 빠지면 또 2500원, 2300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중요할까요? 안 빠지고 다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할까요? 지수가 중요할까요? 지수가 예. 그럼 지수를 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지수가 바닥 잡은 것 같지도 않고 추가 하락이 한 번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얘가 빠질 거니까 그럼 지수 빠졌을 때 얘를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지 말고 지수를 보고 있다가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추가 하락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거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얘가 2500원 무너질 거니까 그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어쨌든 간에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렸다 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추가 매수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컴투스. 컴투스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6, 8, 8, 5, 3, 15% 6, 8, 8, 5, 3, 15% 혹시 월요일에 저랑 상담했나요? 다른 종목으로?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일단 이거 추가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비중이니까 분할로 들어가셨나 봐요. 지금부터. 2%씩, 2%씩 이렇게 조개서. 네. 그런 식으로 분할로 모아가신 것 같네요. 매수가를 보니까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저기 하면 8만 원대 여기 언저리부터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맞나요? 9월, 9월, 9월 이때부터.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죠? 그냥 저는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차트가 저점 무너지면 사면 안 되는데 저점 무너지는 그걸 2%씩 모아가는 건 저는 정말로 차트를 공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이건 월가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증권사에 취직한 신입 사원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점 무너뜨리면 손절하라 라고요. 그러면 교과서, 차트, 책을 아무거나 사서 한 번만 딱 보면 저점 무너지는 종목 사지 마라. 저점 무너지는 종목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잡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차트를 보고 샀다는 말은 공부를 안 하시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점이 무너지는 종목은 추가 하락을 암시하고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무너지는 종목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단 들고 있는 사람조차도 손절해라 하는 판국에 여기서 2%씩 모아가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그렇게까지 옳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요. 고점을 뚫은 종목도 한 번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요. 저점을 무너뜨린 종목도 반등이 나와서 그 자리를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저항 지지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점이 7만 3천 원대, 7만 5천 원대 이 정도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나면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시적인 반등에서 보통은 여기까지 맞고 떨어지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 그 이상 10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고점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운이 좋으면 사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그냥 추가락 두드려 맞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것이 너무 대가가, 벌이 너무 크잖아요.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가는 게 장책인 거예요. 운이 좋으면 득볼 수도 있지만 안 좋으면 너무 오랫동안 물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상으로는 정말 최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점 무너진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일단 빨리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른 게임주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점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빠진 종목들은 괜찮아도 저점 무너뜨리는 이런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막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8, 9개는 그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생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하니까 본전에서 전략 매도하시고 다른 게임 관련주 게임 관련주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임 관련주로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한일 사료요. 한일 사료요. 5,500원에 30%요. 5,500원에 30%요. 선생님, 추가 매수해서 되나요? 안됩니다. 일단 한일 사료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눌려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눌림목을 만들고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일 사료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뭐 식풍주, 식량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테마가 약하다, 죽었다,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떨어지게 되면 다음 눌림목이 어딘지를 찾으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상 3천원 중반대까지 3천원에서 3천 중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5,500원대에 들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얘가 상승이 나오면 7천원, 8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라서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건 욕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으로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3천원까지 떨어진다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떨어지면 상승의 힘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거 5천원, 6천원까지 올라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겨우 올라와봤자 본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이 겨우 본전이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추가 매수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3천원까지 떨어지면 기다려도 본전 겨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저는 3천원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3천원까지 안 오면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고 가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연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연이 언제 나오는지를 또 보고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챔피언 주챔스쿨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황민영 멘토님께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민영 멘토님 강의 되게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식 상담도 좋지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셔서 또 검색을 하셔서 참여하신다면 또 2023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AnyW죠. New가 지금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네요. 1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반등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될까라고 하셨는데 비중은 20% 정도 사셨네요. 일단 AnyW, New.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때마다 매수를 깔을, 비중을 줄여내기에는 반등이 나와도 본전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자꾸 내가면서 줄여야 된단 말이죠. 만약 현금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손실을 확정지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AnyW는 이제 충분히 빠졌어요. 충분히 빠졌고 5천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락이 끝나면 자리를 잡는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지수도 하락이 끝나면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는 동안에 나오는 상승이고 이건 상승세 이렇게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몇 번은 흔들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700원, 5,600원, 6,000원 이하까지 내려오거나 7,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현금이 있다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현금이 없다면 아까 지금 이렇게 상담하신 것처럼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언제 줄이느냐 일단 여기가 고점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8,500원이거든요.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가면 돌파라고 부르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아마 9,500원이나 한 만 원 언저리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금이 없을 때는 그때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요. 한 90%의 확률이죠.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차트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다 내려왔던 종목이 상승세가 이렇게 하락세가 끝나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하락세가 이런 식으로 끝난 종목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 정도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닥을 먼저 잡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뒤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기 위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현금이 없다면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졌을 때 7,000원대 또 이하에서 좀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가를 낮추면 뒤에 올라갈 때 수익이 좀 많이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냥 빠져내려간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다면 7,000원 이하에서 해라. 만약 없다면 비중을 돌파 때 하시고 돌파가 안 나오면 그냥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전화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네요. 상하 프론테크가 올라왔습니다. 5만 원이고요. 비중은 7%인데 대응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바람이 불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딱히 풍파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많이 없고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많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과거부터 그래 왔으면 그래도 튀어오를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역시나 한탕 해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7,000원에 가까운 종목이 7만 원까지 10배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상하 프론테크가 실적도 좋은데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꾸준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진 게 아니라 꾸준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 때 과하게 급등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하게 급등했으니까 과한 거품이 걷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콜라를 그냥 마시면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데 과하게 흔든 다음에 먹으려면 거품밖에 안 나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품을 마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헛배는 부른데 마시는 거 없는 딱 그런 느낌. 트루만 자꾸 나오고 마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지? 하는 게 이런 일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 나온 거 제발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도 제가 8년 동안 전문가를 하면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서 전화가 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막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제발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니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거품 빠질 때까지는요. 냅둬 놔야 돼요. 거품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될 것 같고요. 콜라가 흔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냅둬야 되겠죠. 그래야지 땄을 때 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뭔가 수가 나지 않을까. 지금은 차트가 하락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잡을 자리도 아닙니다. 바닥을 잡는다면 2만 원에 가깝게 내려와서 잡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홀딩하고 가시다가 2만 원에 가깝게 내려와서 또는 횡보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건설이요. GS건설이고요. 매수권한 비중이요? 네. 2만 5,600원이고요. 네. 10%요.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어서요. 안 됩니다. 일단 GS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 방송을 많이 안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설주가 금리 인상기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가 아프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거짓말 보태서 한 2,00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건설주가 위험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바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 저 아랫자리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사서도 안 된 종목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행스럽게도 주가는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박살나거나 밑으로 계속 일직선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주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파동상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설주로 수익을 내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가지고 건설주는 사지 마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2만 6, 7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내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전까지 오면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장기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장기 투자 계획을 짜지 마시고 빨리 나오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셔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문의 강의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인데요. 6만 1천 원인데 6만 3천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추가 매수하긴 좀 그렇겠죠. 네, 당연한 질문을 하시네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 50%입니다. 네, 추가 매수를 여기서 더 생각을 하신다고요? 자신 있으세요, 혹시? 어정쩡한 매수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이 있으시면 비중을 더 사셔도 상관없어요. 비중이라는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고 배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걸 보고 옆사람이 너 그렇게 자신감 부리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자금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 없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나의 자신감인 거예요. 100만 원인 사람한테 100만 원은 전부고 1억인 사람에게 1억은 전부고 100억인 사람에게 100억은 전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절반이 들어간 거예요. 나의 절반이 들어갈 정도의 가치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고 그것보다 더 넣고 싶다면 사실 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말하면 논란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여기 4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와, 이건 진짜 안 사면 안 되죠 라고 할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상으로는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이건 사놓으면 돈 벌 것 같다는 가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도 그랜저라든가 소나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80% 할인, 일시적으로 오늘 하루만 할인한다고 하면 어때요? 줄 서서 가서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받아 놓으면 이거는 되팔하면 거의 무조건 수익이다 싶은 그런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그런 할인 행사가 저는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리스크가 있다면 올 것이고 안 온다면 안 오는 대로 그 자리에서 살 자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정말로 저는 이 가격은 거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슈퍼사이클 할 때 제가 저 때 9만 원대도 여기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올라왔을 때, 8만 원 여기 있을 때도 제가 이거 고점이다, 이거 슈퍼사이클 말도 안 된다, 반도체가 지금 안 좋다, 호황은 무슨 호황이냐. 엄청 이야기했다가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 제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가 왜 안 좋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네요, 경기 침체. 그럼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전제품 쪽에서도 힘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전제품은 금액대가 십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우리가 보통 뭘 쓰죠? 현금으로 사나요, 카드로 사나요? 카드. 카드로 사요. 카드로 살 때 우리가 일시불로 사나요, 이렇게 분할, 할부로 하나요? 네, 할부로. 할부로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지금 요즘 어때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카드사에서도 이 이자가 높은데 무이자를 해주면 자기들 벌 게 없으니까 무이자 혜택을 줄입니까, 늘립니까? 얘들이 지금 무이자 혜택을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교묘하게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전자제품 팔거나 가전제품 파는 쪽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도 힘들지만 가전제품 쪽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이 경기 침체를 온전하게 진짜 아무 상처 없이 지나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수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용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가 필요해요. 지수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얘도 이렇게 끌어올리겠지만 정고점까지 가기는 힘들다, 호재가 없다, 무겁다,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 예상대로 떨어진다면 역시 4만 원대나 5만 원대, 4만 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성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로 본다면 안 좋고요. 그럼 단타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하면 돌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3천 원, 6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지만 돌파가 안 된다면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계시는데 50%의 비중을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다 자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자신 없거든요. 제가 생각한 대로 갈 거라는 자신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차트가 오늘 보면 올라가다가 잘 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새, 기울기를 위쪽으로 만들고 있다가 오늘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지금 TV보고 보여주니까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지 않냐고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인 것 같지 않냐고요? 네, 맞아요. 꺾였잖아요. 그럼 상승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니까요. 올라가다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요. 저기 돌파 자리를 앞두고 못 가고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저는 들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돌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돌파가 되는 이런 차트 정고점 자리에 가깝게 사는 게 아니라 돌파 되는 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단타도 이상하게 하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돌파가 안 됐을 때 바로 물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매를 조금 리스크 있게 하고 계시네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험하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메고 문도 그냥 열어가지고 문짝 뜯어가지고 운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지금 오늘 바로 매도할 것 같은데요. 전략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이고요. 6만 원에 5% 있어요. 6만 원에 5%요? 네. 엄청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일단 유한양행은 사실은 내노라 하는 기업이죠. 제약 바이오에서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은 약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모르는 약들을 파는 것보다 안 약을 많이 팔고 사실 유한 제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생필품 이런 쪽에도 영향을 있다 보니까 유한 락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사실 이 기업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요. 뭐냐면 상당히 오래 들고 계신 것까진 알겠는데요. 이런 기업이 올라와서 횡보를 하게 되면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한미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미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올라와서 횡보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차트? 2015년에 올라와서 16년, 17년 이렇게 횡보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저 횡보하고 고점으로 막 올라와서 가격이 비싸져서 횡보를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시청자님의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미약품도 보여드릴까요? 비슷한 예입니다.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도 좋은 기업들 맞거든요. 얘들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고점에서 횡보라는 구간이 나왔는데 그렇게 횡보해서 비싸진 상태에서 머물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시청자님의 미래가 지금 어떨 건지.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을 지금 이 자리는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고가로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와서 횡보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횡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는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주가의 원리예요. 그냥 주가의 원리는 고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요. 시청자님은 사서 들고 계시지만 이걸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쟤들이 지금 다 팔아먹는다는 말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아먹습니까?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아먹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지. 그럼 시청자님이 살 수 있었다는 건 누가 팔았다는 겁니까? 안 팔았다는 겁니까? 팔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거래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여기서 지금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여기서 지금 주가가 한 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지 좋은 기업을 가장 비싼 라인대에 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이 차트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단기 반등세 5만 8천원 이렇게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참 좋았고요. 지금 떨어지면 또 올라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막차가 아니면 좋은데 막차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쳐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하필이면 이 박스권이 무너지는 막차가 이번 하락이라면 가져가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뭐 해야 될까요? 팔고 나오세요. 6만원까지 올라오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5만 8천원에? 6만원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반등 주면 팔아 나오라고요. 아 반등 주면요? 네 반등 주면은 일단 박스권으로 이렇게 갈 때 차트상으로는 5만 5천원인 것 같은데 5만 5천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언저리쯤이든 그게 안 되든 어찌됐든 빨리 나오는 게 저는 낫다 생각이 듭니다. 유한양행은 시간 끌고 가면 갈수록 불리한 종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기업 좋은 거 맞는데 좋은 거 맞는데 박자를 잘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간 타이밍에 사야지 왜 내려갈 타이밍에 사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냐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박자를 좀 잘 타는 연습을 한 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세빛캠이요. 세빛캠이요? 네. 매스커란 비중이요? 한참 올라갈 때 사가지고 13만원이에요. 13만원의 비중은요? 50%요. 50%요? 네. 일단 이 테마는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신규 상장주인데 저는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고 하는데 뭐 산 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안 사면 되는데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하지 마라고 해봤자 뭐 이제는 끝난 일이에요. 다음 분들이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 시청자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를 안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남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반드시 사서는 안 돼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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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주를 절대로 제발 좀 사면 안 돼요. 사서 대부분 99%가 물려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1%겠지라고 믿어야 될까요? 내가 99%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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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고 정말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를 안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발 계좌에 포트폴리오상에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1년 안 된 거 2년 안 된 거 제발 넣어놓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근데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거는 회사 자체가 폐리튬, 이온전지, 폐배터리, 분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성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죽은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수가 400만 주밖에 안 돼가지고 품절주라고 부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래쪽에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좀 잡고 나면 이상 급등 현상이 나와요. 시장하고 상관없이요. 시장이 안 좋아도 급등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요. 내려가다가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연 생각해보면 오늘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만 한 5천 원 정도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 14만 원인데 상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본전도 아니고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그렇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하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면 억울하지만 손실 내서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쯤인 줄 몰라요.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올 때 얘는 아마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힘을 줄 거예요.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등 나올 때 아마 힘은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본다면 상한가 근처까지는 아마 슈팅이 나올 텐데 그런 슈팅이 나왔을 때 매수가를 떠나서 어디까지 올라오는가를 떠나서 그런 상승이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정하지 말고 슈팅이 나오면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급등이 나오면 팔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얼만데요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손실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 종목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이런 거예요. 저질렀으면 감당을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죠.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고가에 샀으면 손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꾸 피해가고 싶고 손실 안 보고 싶어요. 자꾸 이러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상담도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본전 올까요? 본전까지 오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은 이걸 본전에 탈출하게 내가 무조건 만들어줄게요가 아니라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시간을 벌거나 돈을 벌거나. 그래서 지금 상태가 거의 한 40%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20% 손실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돈 버는 거 아닐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 날릴 뻔한 거 2천만 원 날리게 해준다면 2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비캠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시세 한번 낼 것 같고 그 시세가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단 10만 원대 이상까지는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슈팅 나온다면 10만 원 이상일 것 같기 때문에 10만 원, 11만 원에서 비중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더 내려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간 상태에서 상한가 나와봤자 8,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청자님 손실을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마다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신규 상담 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 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3형제는 작년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3형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제약 바이오가 필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모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는 셀트리온 3형제거든요. 그래서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샀으면 그 자리에서 가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조건 올라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그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토시도 안 틀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과 같기도 하고 파도와 같기도 해요. 파도가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자리도 좋은 것 같고 올라갈 만한 기업은 맞는데 이 5만 원과 7만 원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물량을 뺏고 개미들이 팔고 개인들이 팔고 난 것을 세력들이 사고 큰손들이 사고 매집을 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단계에 지금 잘 참여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하셨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 손돌하는 자리고 세력들이 사는 자리입니다. 그 말을 개인 투자자들이 판다, 개인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팔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오히려 살 거면 더 사는 거지. 절대로 팔면 안 되고요. 지수가 바닥을 못 잡았기 때문에 한 번 일시적인 충격이 나와서 밑으로 빠진다면 5만 원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서 홀딩하셔서 추가 매수에서 그냥 가져가보자. 올해 내년까지 일단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타, 본인이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남들을 추천하지도 말고 내가 실력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안 하시는 게 안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출중하시다면 충분히 단타를 즐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고요. 만약 없다면 제발 좀 단타하지 마세요. 물리는 종목 하나만 더 늘어나고 상담해야 되는 종목만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절 이후까지 지켜보자는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